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허위 스펙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. 조 씨는 혐의를 다 인정하면서도 10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기소하는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답하지 않았죠. 홍지호 기자입니다. 허위 공문서 행사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민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검찰은 조 씨에게 지난 2013년과 2014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를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연구소 활동 증명서나 호텔 인턴십, 동양대 표창창 같은 경력들이 가짜라고 본 겁니다. 또 부모의 지시만 따른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가족들이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조 씨 측은 위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10년 전 일에 대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. 공소 시효가 7년인데 검사의 업무 태만으로 늦게 기소가 된 만큼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재판은 조 씨 측의 요구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공판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내년 1월 말 한 번의 재판을 더 연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.